방 확인한다고 하네요 방 확인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호텔에 지금 체크인은 아니고 좀 일찍 와가지고 집만 맡기고 나왔어요 풍경이 확실히 다르게 다르죠 호텔 앞 작은 골목길이긴 한데 확실히 오즈타운보다 돈이 다 높고 좀 다르긴 다르죠? 사야될 거를 좀 사야됩니다 지금 현금도 다 떨어져서 ATM 가서 돈도 좀 뽑아야 되고 또 메모리카드도 좀 사야되고 그리고 어데터도 사가지고 클라우드에도 옮겨야되니까 PC방도 가야되고 지금 할 일이 굉장히 이뻐요 일단 점심부터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그 팟타이로 유명한 팁사마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팟타이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타이가 여기 주변에 없더라구요? 아이콘 시장까지 가야지 있네 그래서 일단 터미널 20일에 가가지고 적당한 팟타이를 한번 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마이 포기 언젠간 먹을 수 있겠지 뭐 숙소에서는 10분만 걸어가면 터미널 20일이어서 그냥 걸어가려구요 확실히 로네타운이랑 두 분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하다는 터미널 20일에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이쪽 진짜 기평템해? 장난 아니구나 월드타운에서 여기 새로운 숙소 오는 데까지 한 시간 걸렸어요 한 시간 10킬로도 안 되는 거리인데 한 시간 걸렸어요 헐 저기 진짜 리사가 있네 대박 대충 이렇게 생겼네요 아 들어오자마자 겁나 시원해 살 거 같아 음 너무 작아서 어디에 먼저 가야지 터나시 먼저 가야겠다 일단 은행이 있네 은행부터가야 겠다 안에서는 외국사람 쓰이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무슨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은 타입이 있네 오… fishfish길 딸기 200밭? 진화해? 살국도 싼데? 6,000원. 한송이 6,000원. 200밭? 200밭이 뭐야? 8,000원? 뭐 비싼 거 아니야 여기? 어제 시장 가서 썼어야 됐나 봐. 뭐 저기 한국 음식도 있네? 한국 음식 모이나 봐야겠다. 여기 만두가 쓴 거 있고 아 뭐야 이게? 한국 음식이야? 간장게장. 고유. 아 장 같은 거 같은데? 뭐 연어장, 종장게장 뭐 이런 건데 김이랑 법도 팔아. 김치 큰 김. 태국군이 담그신 김치 같은디? 뭐가 뭐 안 되는지 모르니까 들어가기가 겁나는 거야. 일단 올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야시장 느낌을 내려고 한 거 같아요. 1층에는 이렇게 돼요. 이런 것도 팔고. 하박기 오빠. 이런 명품광이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아울렛 느낌이 크네요. 크록스 할인하네요. 그냥 290밥 사면 30밥 할인해 준다고? 어? 내가 이거 한국에서 사고 싶었던 거랑 비슷한데? 귀엽다. 사고 싶어. 아 여기 손 씨딩 있는 것들만 할인을 해주나 보네. 1890밥. 10,000밥이니까.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올려고 했던 피어 21. 저희가 이제 여기서 유명하다는 푸드코스인데 우와 여기 샌프란시스코 다리가 왜 여기 있니? 여기 5층에 있어요. 어떤 데는 또 6층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이제 카드를 사가지고 원하는 이런 파트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사야겠다. 얼마 충전하지? 한 300밥? 초전하면 되겠지? 어차피 이게 충전을 하면은 남으면 다 전액 환불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넉넉하게 300밥 충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자리 잡기도 쉽지 않아 보여. 전 시간대라 그러는지 사람이 많게 와 갑자기 줄로 휘기로 줬어? 나 뭐 1분도 안 기다렸는데 근데 속도가 진짜 빨라요. 돈 주면 알아서 삑삑삑삑삑 해서 바로 줍니다. 일단 제일 먹고 싶었던 팟타이를 먼저 시켜야겠습니다. 자리는 들고 다니면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땡군빵 판다. 이따가 먹어야지. 우와. 룰? 치킨 룰? 음 여기 똥냥꾼 같은 거 파는 그런데 아 이렇게 팟타이 토익 팟타이 30밥 밖에 안 해요. 여기 오믈렛도 팔고 돌전도 팔고 다 파네요. 거의 나왔어요. 그래서 자리를 찾아서 가봅시다. 숟가락이나 이런 거는 셀프로 챙겨야 돼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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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끈한 맛 취끈한 맛 황탈한 맛 더 맛있네요 아, 매콤한 맛 빨리 먹어야 돼요 먹으니 더 맛있게 먹어주세요 이게 정말 맛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팍팍은 팍팍이 아니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런 감칠맛이 절대 안 나요 설틴팥이면 2,400원 정도인데 대박이다 진짜 그냥 하나에 안 먹고 이것만 먹어도 만족해 조미료의 힘이 클 수는 있겠지만 와 진짜 맛있는데? 디저트 조지려면 가야 될까?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망고밥 겨우 맛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맛만 봐야겠다 망고밥 와 망고 진짜 많아 망고천국이네? 여긴 바로바로 조사 왔어 여기 좋다 내가 먹고 싶은데 여기 다 입어 와 망고를 미리 준비해도 되죠? 위에 사탈만 바로바로 얹어주는 것 같아요 콩콩파 너무 늦게 말해봐 맛있겠다 망고밥 먹어도 맛있겠다 그리고 음료수도 하나 먹을려고 땡모빵으로 워러멜론 아이스블렌딩 땡모빵 25박 개좋아 외국사람들 주문 편하게 하라고 여기 다 해놨어요 과일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바로바로 갈아주는 것 같아요 땡모빵이랑 찹쌀밥 시켜서 왔어요 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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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땡모빵은 왜 이제서야 먹을지 내가? 내 자신을 원망하게 돼요 오우 미쳤네 ис영 그냥 망고랑 찹쌀밥 위에 연유를 불러가지고 달달하게 먹는 디저트인거 같아요 약간 약과? 약과에서 찹쌀랑 같이 먹는 느낌? 약, 약밥 약밥 약밥은 약간 달색인데 달달하잖아요 이거 팟타이 30밭? 1200원 정도? 그리고 두번째 망고밥 35바트 땡굽빵까지 해가지고 210밭이 남았어요 그니까 90밭으로 지금 메뉴 3개를 먹은거에요 90밭이면 얼마야? 우리나라에서? 3200원에? 야 올드타운보다 싼데 여기? 푸드코드 대박이네? 왜 이렇게 싸? 헐 어쨌든 3200원에 메뉴 3개를 다 먹다네 진짜 대박인거 같아 왜 이렇게 싸? 내가 광고에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싼거 같은데? 물 다음으로 제일 싸다 물 다음으로 제가 속초에서 카페를 가서 수박주스를 시켰거든요 똑같은거 땡굽빵? 6500원인가? 7000원 이었어 아 25바트 냈으니까 2천원에 6천원 메뉴 가격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웃겨요 지금 뭐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짜증나 난 위가 다 작은데 그 SD카드 메모리를 다 써가지고 그것도 사야되고 뭐 커넥터도 사야되고 PC방도 가야되고 뭐 할게 많습니다 살거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국뽕이 차오르네? 국뽕 싫어요? KVT 뭐지나? 25바트 천원? 가격이 여기 아래에 있었어요 340바트 클리스트 건데? 어떻게 써? 원래 이렇게 싸나? 한국에서 똑같은거 얘랑 똑같은거 25,000원에 가네요 고데기 왜 이렇게 싸? 한국 가격이 절반이더라구요 보니까 전자기기 상가들이 보긴하는데 거기다 K스파인데 뭐 그런 SD카드 전문적으로 어댑터라고 사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어 아무튼 진짜 쌉니다 너무 충격받았어 지금 왜 이렇게 싸? 여기 쇼핑의 천국이라 그러더니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밥 먹고 이럴 때까지는 진짜 엄청 싸고 맛있고 이래서 진짜 약간 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메모리가 메모리카드 SD카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비싼거에요 진짜 한국이랑 비교도 안될정도로 너무 비싼거에요 한 3배? 4배? 막 이렇게 비싼거에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은 안사고 일단 PC방에서 클라우드로 옮겨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댑터 있잖아요 어댑터를 300받 주고 현금으로 샀는데 영수증도 없고 카드도 안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샀는데 다른 가게 가니까 훨씬 좋은게 훨씬 싼거에요 그래가지고 어? 그럼 방금 산걸 환불하고 여기서 다시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원래 샀던 데를 갔는데 환불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나 이거 산지 10분 밖에 안됐는데 왜 환불이 안되냐 이러니까 태국법상 그냥 환불이 안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납득이 잘 안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왔죠 외국인인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태국법에서는 물건에 하자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따로 없대요 그러니까 단순 변심 교환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교환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태국 가서 처음 알았고 그게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문화도 다른 거니까 그래서 결국 더 싸다는 가게 가가지고 외장 메모리도 사고 외장 하드도 사고 이제 어데토도 그냥 새로 샀어요 더 좋은 사양이 있길래 우와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뜰 수가 없었어 이 세상 하나뿐인 나 정 봤으니까 빠졌으니까 난 you got me thinking love 사랑이란 단어로 썸도 아닌 썸을 타며 행복한 줄로 친구들이 다들 파도래 사랑띠여 못한 방아리 한 번도 안해봐서 어떤